자 오늘의 메카니몰은 바로바로 샘플 안녕 반가워 난 샘플이야 오 반가워 샘플 게다가 내가 잠깐 카드 가져올게 이렇게 내 카드도 있고 말야 샘플 바보야 너만 카드 있는 줄 알아 지금 나도 카드 있어 이 병신아 진짜 하네 헐 몰랐어 에휴 잠깐 야 샘플에서 너 너 메카니몰로 너 소새끼 온도로 변신하는거 보호시프닝만 빨랑 가자 알았어 나도 마침 말 안내도 그럴려고 했거든 가자 좋았어 이 하이드로 님도 빠지지 않지 이 우르스 님도 자 그리고 샘플 내가 변신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보고싶지 응 넌 엄청 섹시할거같아 너 요장거같아 세골보니 헐 나 요장거 어떡해 알아서 아무튼간 빨랑 가자 그래 야 너네들만 가 야 이 지사한것들아 야 우리도 같이 가 야 우리도 같이 가 야 너네들 왜이렇게 빨라 야 너무 빨라 미리 돼 야 너네들 에베페 메카니멀 변신 완료 오마이갈래 나물 거글로 냈어 괜찮아 나도 원래 거글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런가? 그런거 같기도 하네 진짜 개니깐 한 번 더 나 메카니멀 갈 거 메카니멀 갈 거 잠깐 잠깐 잠시만 헐 헐 다시 헐 자 그럼 이제 끝 이거 내 카드야 아 맞다 이게 내 카드지 야 우리도 좀 같이 가 우와 숨 튼다 야 우리 샘플이 온 기능으로 순바꿍질 하자 오 커리즈 그야 잘 알았소 안되면서 내가 위바위바 안 돼 내가 졌다 야 녹아 녹았을래 나 어 어 삼십초 살게 삼십 이직구 잠시만 기다려 잠시만 숨어야지 이리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돼 안돼 그러면 나 어디에 숨으라 빨리 이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헤라 모르겠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자 다 샀다. 다 샀다 찾는다. 으아 뭐지? 이거 셋 다 열어봐야겠다. 오 여깄다 나이스. 너네 셋 다 다 찾았다. 야 무식하게 꺼내면 어떡해 이거 사. 그나저나 테로는 여깄다 안 돼 찾았다 야 너 나한테 안 돼 맞을래 진짜 너 무식하게 그냥 꺼내래 진짜 나가보고 개녀 장난감이냐 아 미안해 내가 실수로 그렇게 됐어 슬슬 그렇게 되긴 뭐 어 무식하게 이게 진짜 좀 무섭게만 생기면 다녀 진짜 좀 무섭게만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약해 빠졌냐 어 그래 나 파워드 약한 거 봤잖아 아 맞다 그랬지 그리고 또 이 하이드론 님이 뭔데 하이드론 님이 이 하이드론 님이 근데 파워드 한 번 봐봐야 돼 엠프 모바일 쿠폰 크롱 아니고 크랑 앵게 초콩같은데 초콩같아 진짜 초콩같아 엄청 초콩같은 무늬가 뭐지 피닉스면 불쌍이 이름 헐 야 뭐야 아 진짜 다시 봐 계속 봐서 징그러우니 동걸이 지네와트 오 마이 갓의 코끼리네 오 마이 갓 너무 더러워 다이크? 바이크가 아니라 악어네 아카 알타이에 새네? 법줄 같다 하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위리네가 대빵이니까 여기 맨 앞을 앞이다 하이하이드론 님이 어떻게 잘 할 수 있냐면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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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. 아 좀 조용히 해 봐 아 빨랑해 아 진짜 기다리기 싫어 바로 이거 말이야 헐 파란 개만 꺼낼 수도 있어 진짜 그 날개 한 개만 응 당연하지 그래가지고 유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오 개정도 해 오 너 머리 좋다 김은 내가 머리 좋다고 했잖아 유쏠 제쏠벤 난 웃기지마 이거 자세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진짜 좀 웃긴네 잠깐 나 드래곤 히드라 드래곤몬으로 두 번 자 그럼 이제 진짜 창원으로 변신해볼게 알았어 짠 짠 짠 짠 이게 진짜 창원 되지런 야 근데 너 뭐 그렇게 쪼맨 애냐 대박 근처인데 음 그게 한번 재봐야지 뭐야 나만이 밖에 안해 헐 아니야 너보단 클 거야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아니야 진짜야 진짜 너 elson 반새끼가 생긴 했어 소새끼도 생겼고 근데 너 이장훈인가 이거 너가 근데 소새끼라 그런지 이거 참어도 해서도 이렇게 코에 뿌리있네 그러게 자 이제 끝